첫 번째, 주관식 시험의 고득점 방법이라고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왔는데요. 그 첫 번째가 주관식 시험은 객관식과 다르죠? 고득점하기 1번 학설과 판례라는 부분이 항상 나와요. 그죠? 학설, 판례. 그런데 이 학설, 판례가 불량을, 서술 불량을 동일하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왜냐? 학설은 많죠, 이렇게. 그러니까 통상 불량이 많아요, 시험 쳐보면. 그런데 판례는 간략하게 한 줄만 딱 쓰는 거예요. 이런 입장과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점수는 똑같이 주는데 5대5. 그럼 이건 5점, 이건 1점밖에 안 돼요. 결론만 있으니까. 어떠어떠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판례를 조금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리딩 케이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설과 판례 있을 때만 하시면 돼요. 모든 판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판례가 어떤 입장을 따른다. 오늘 1번 주제 같은 건 함정수사. 함정수사의 판단 기준 아니면 허용 범위 할 때 주관설, 객관설 이런 게 있는데 종합설. 그러면 판례는 뭐 주관설이더라. 이렇게 하면 좀 약해요. 그래서 판례가 말하는 어떤 멘트를 조금 더 적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모든 판례를 그러니까 안 외워도 되겠죠. 그러니까 외워도 되는 판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좀 풍부하게 키워드를 좀 더 써가면서 판례를 적어줘야 5점을 채워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점을 준다 했을 때 5점, 5점으로 배치가 되는데 여기는 5점, 여기는 1점 돼버리면 아깝잖아요. 여기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또 큰 점수 되거든요. 그래서 분량을 동일하게 가져가자. 그래서 그러려면 제가 오늘 내드린 자료에 보면 첫 번째가 학설 판례 배점이 동일하니까 서술 분량이 학설이 훨씬 더 많고 판례가 분량이 훨씬 더 적다. 이 부분을 균형을 좀 맞추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례를 논점별로 중력 판례는 통째로 암기하죠. 아예 중얼중얼 암기해버려요. 조사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핵심 단어 정도는 연결해서 이 판례야 뭐뭐 짜자자. 이 판례야 뭐뭐 짜자자. 모든 판례를 다 할 필요 없다니까요. 필요한 학설 대립에서 판례가 따르는 입장이 있다면 그것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리기 바면서 요거는 요렇게 하자고.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이것을 배점 받으려면 조사는 틀려도 되는데 써야 되는 키워드는 반드시 써야 되죠. 함정수사를 오늘 예로 드니까요. 함정수사에서 반드시 써야 될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그런 걸 찾아주는 거죠. 좀 이따 같이 하겠습니다. 좀 막인했던 공부가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 판례는 충분히 분석하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 판례 공부의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이 달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득점 두 번째. 학설은. 학설 없는 곳은 없어요. 주관식 시험에서는 항상 학설 판례가 공이 둘 다 존재하는 곳을 봐야 돼요. 학설만 있는 곳은 오히려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학설도 있고 판례도 있는 곳을 잘 보시면 논점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 11월, 12월. 12월쯤 되면 제가 예상 문제를 낼 겁니다. 논점을.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경찰 성지원은 딱 보면 다음에 이런 거 나오겠네. 그래서 예상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은 제가 논점을 한번 잡아서 처음에는 다 공부하시고. 뭘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감을 쌓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제 60일 작전에서 마지막 두 달에 찍어주는 문제가 거의 90% 이상 나온 이유가. 제가 이때까지 했던 그 노하우가 녹아들리기 때문에 그게 보여요. 나중에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 테니까요. 학설은 뭐가 중요하다. 이름이 중요하다. 이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을 답안지에 보면, 써보면. 자기가 학설을 만들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읽어줘야 되잖아요. 읽어줘면 괜찮아요. 성실한 채점자일 때는. 그런데 교대로 하고 숫자가 많고 이제는 조금 나아지겠어요. 옛날에는 본청 단위에서 할 때는 많이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못 읽어요. 그럼 학설 이름이 이상한 게 나오면 짜증나요. 형법이라고 말하면 공범, 종속성설, 독립성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거를 공범은 정범이 있어야 된다는 견에, 공범은 정범이 없어도 되는 견에 맞거든요. 그런데 종속성설, 독립성설이라는 단어가 더 선명하단 말이에요. 그럼 더 우리가 익숙하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거라. 5점 줄 거를 3점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명성에서 반드시 학설은 이름을 꼭 암기를 해서 이 판례 나오면 무슨 학설 찾자. 요렇게 요런 걸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노트 항상 적어서. 몇 개 안 돼요. 되죠? 세 번째. 선명성 문제. 세 번째는 목차 구성에서 문제 제기. 통상 이렇게 사례 문제 클 때는 문제 제기. 이렇게 쓰는 분이 있고. 서설 단문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마지막에 가면 또 검토, 소결 이런 단어들 쓰잖아요. 요거를 싱겁다 해서 이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은 같은 거예요. 제시를 하고 결론 내니까요. 추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대담하신 분들은 또 했던 말 또 한다 치워라. 잃어버리면 1점 마이너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티클 모아 테사인이라고 써놨잖아요. 요거는 반드시 항을 만들어서 기제를 해야 됩니다. 좋은 말. 여기 다 있어요. 그래. 본문에 있어요. 근데 그 본문에 배정된 배점 말고 또 배점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내야죠. 화장품 사면 끼워주는 거 받아내야죠. 아이고 대담하게 그냥 화장품 하나 샀다. 옆에 끼워주는 거 됐어요. 이럽니까. 받아내라. 그거 한 방울에도. 그래야지 그게 모이면 화장품 한 통 되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챙기죠. 그 다음 네 번째. 세 번째. 이게 제 하나의 팁이 다인데. 서론이라고 하는 처음에 적는 거죠. 서술해도 되고요. 그 다음 결론 있죠. 결론. 그 다음 여러분들 통상 사례문제는 쟁점 이렇게 다 하죠. 쟁점. 문제 제기라고 해도 돼요. 아까 위에 있었던 반드시 하자 했던. 이런 거 있죠. 서론이나 결론 또는 쟁점이나 문제 제기 이런 것들. 처음이나 마지막에 적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같은 뜻이죠. 이거 서술을 서술 순서 순서가 언제 하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이게 완전 꿀팁이지. 아쉬운 분을 알 겁니다. 시험 많이 떨어지고 보신 분들. 이걸 먼저 적는 게 바보예요. 처음에 글이라는 거는 주관식은 글이잖아요. 글 쓸 때 처음에 구도 잡고요. 논점 잡았잖아요. 그런데 논점을 쓰다 보면 다른 중요한 논점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빠뜨렸다. 그런데 서론을 먼저 써버리면 공간이 안 나와요. 공간이. 그럼 옆에 막 깨알깍이 쓰고 막 희한하게 답안지가 구질구질하게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쓸 자리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또 논리적이지도 않고 중간에 생각난 거는 어디 끼고 넣지? 그럼 서론을 처음에 쓸 때 일단 시한이 많이 가요. 내가 서론을 어떻게 우선 문장을 만들려 하니까 그렇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본론이죠. 문제점 되면 세 가지 문제점 되면 서론 결론 빼고 중간에 하나 원 투 쓰리 있잖아요. 그래서 원 투 쓰리 그 부분을 먼저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넣으세요. 넣고 서론 법으로 중간에 좀 중간에 두세 줄 정도 비워놓습니다. 원래 그 칸을 비워놓고 마지막에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밑에 아까 2, 3, 4 적어놨잖아요.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이 사례는 이러이러한 법에서 문제된다. 그럼 결론 이 문제는 이렇게 이런 문제 결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간도 빠르고 논리 완전 정년하게 이런 사람을 하라고 하면 야 대단하네. 처음부터 이걸 탁 잡아서 탁 쓰고 탁 결론을 냈단 말이야.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서론 적어놨는데 미흡해. 그 글도 막 처음에 적으려니까 본론도 안 한 상태에서 본론 적다 보면 논리가 또 정년해지거든요. 그런데 서론에서 그것까지 다 하려니까 시간만 가다가 점만 꾹꾹 찍다가 결국 어설프게 적고 덜 적고 나중에 가보면 아쉬워라. 그게 바로 서론에 있는 거예요. 좋은 점수 서론에도 만일에 몇 점 배점 문제가 큰 문제 작은 문제 있지만 퍼센터죠. 그래도 5% 5%는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정확하게 1점이라도 0.1점이라도 더 받아내는 방법이에요. 됐죠. 그래서 제가 들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적인 구도를 그릴 때 문제지에 문제지에다 대강을 구도 잡고 쟁점 본론을 정리해서 적는다. 먼저. 그래서 본론은 제목을 연결해서 나중에 서론이나 이런 데서는 간략하게 적으면 된다. 답안을 적다 보면 처음에 생각나지 않았던 논점도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다. 그렇더라도 서론이나 쟁점에 이걸 나중에 적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시간이 세이브돼요. 서론 적는다고 어떻게 적지 이렇게 하는 시간이 세이브된다. 논리성 일관성 이게 완전히 보인다. 이런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은 나중에 적자. 꼭 결론도 마찬가지. 결론도 마지막에 하십시오. 왜? 결론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 좀 이따 하나 보여드릴게요. 결론이 달라질 수 있거든. 그다음 아까 했는 말에 중복이지만 채점자의 키워드가 뭐냐. 공부할 때 항상 채점자는 여러 사람이 돌려서 특히 채점할 때 그렇습니다. 그럼 채점기준표라는 걸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채점기준표를 만드는데 그 채점기준표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떤 논점이 적혀지는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람을 합니다. 이 기준표로 채점해달라고. 그 회람에 적힌 게 바로 키워드고 우리 교화 교화표준 같은 경우는 키워드 중심으로 잘 돼 있습니다. 다만 조금 부족한 것은 저하고 같이 보충하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필살기라고 6번 객관식은 보십시오. 100점 만점에 객관식은 90점 이상이면 잘했습니다. 합격 통사 그렇게 이야기하죠. 80은 좀 위험하고 똥줄 나요. 근데 주관식 시험은 55점 60점 맞으면 엄청납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에서 60점은 완전히 최고 득점이죠. 근데 왜 이럴까요? 잘했다는 기준이 이 기준이 왜 여기는 90점이라야 되고 여기는 55에서 60점이라야 되는가. 그만큼 40에서 45%가 로스 못 적었다는 겁니다. 뭘 말해준다는 말이야. 못 적었다는 말이야. 못 찾아냈다는 말이야. 정답을. 그래서 여러분들 언뜻 보이는 주관식의 큰 카테고리 안에도 출제자는 출제자는 악마입니다. 악마. 주관식을 출제하러 가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중간중간에 아주 그 깊은 히든 카드를 숨겨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공무원 교재 공부하시는 분은 답안이 천편일률입니다. 니나나나 똑같습니다. 공부 오래하면 더 많이 적고 적게 적을 뿐이지 새로운 논점 숨겨진 논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거는 통상 수험생 기준에서는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출제자 기준에서는 지는 공부를 수십 년 했으니까 이 관련된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내서 적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수석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제가 첫 번째 팁을 주르륵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많은 수험생들이 보는 책은 대동소의하다. 맞죠? 저는 가지고 있는 책 나도 가지고 있고 다 비교해서 다 보면 똑같습니다. 책은 두 번째 주관식 시험은 그 책을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이 책을 100% 외워서 적었다. 그래도 100점은 안 나옵니다. 100점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출제자가 그 문제를 내면서 이거는 이미 픽스되어 있는 사례잖아요. 그런데 이 픽스되어 있는 사례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용을 할 뿐입니다. 그럼 다른 예를 들어서 조합을 1, 2, 3, 4 4, 3, 2, 1 이렇게 조합을 다시 달리하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논점들은 큰 논점에서 안 나오는 약간의 멘터들이 있습니다. 함정수사의 법적 성질 할 때 함정수사는 이미수사입니까? 강제수사입니까? 이 일반적으로 이미수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강제수사 아닌가라는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안에 제가 멘트하겠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보면 최근에 신분위장수사라고 아시죠? 그 신분위장수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분을 위장한다는 것은 함정수사 아닙니까? 그것도 신분위장수사는 함정수사 중에서도 기회 제공형입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하지 말아야 위법하다는 함정수사 범위 유발형 그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신분위장수사라는 기회 제공형 하려고 하는 놈을 내가 경찰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놈이에요. 그거를 검거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회 제공형에 속합니다. 해도 되죠. 그런데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내린 허가장을 허가를 받고 가야 됩니다. 법원에 허가를 받는다는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그게 바로 함정수사가 이미수사인가요? 라는 의문이 지금 생긴 거죠. 그래서 함정수사 이미수사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끝내고 모든 책에 다 끝. 그런데 이 함정수사가 입법화되어 있는 건 모르는 거죠. 그럼 법적 성적의 중요한 논점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가점 일리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0.1점에 더 받으려면 거기서 이렇게 적는 거죠. 일반적으로 함정수사는 이미수사다. 그러나 최근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분위장 수사가 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문이 신설되었다. 그걸 보고 아직 일반적인 다른 범죄는 그렇지 않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범죄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라는 어떤 흔적을 지금 현재 입법화 시키고 있다. 이 정도 하나 정도 한 줄 정도 이걸 보고 강제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무는 있다. 이 정도라도 하나 정도 살짝 써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서적분은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어떨까요? 그렇죠? 없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1점을 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만점이 1점인데 그럼 이 사람이 만점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지우고 그 사람은 0.8점이 되는 거죠. 이게 더 좋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은 난에서도 똑같은 항에서도 내가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더더욱하면 나만 죽었어. 그러면 채점자가 채점 기준표를 바꾸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거 있으면 더 졸아요. 가점. 그래서 만점이 어떨 때는 옛날에 사법시험 주관식 제 지도교수가 주관식 갈 때 제가 채점을 해보면 우리 지도교수가 저한테 맡겼거든.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그때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요. 야 이런 것도 있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건 가점 주자. 어차피 가점 줘봤자 100점 만점 받는 놈 없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67점 만점 65점 만점 이렇게 나와요. 수석이지. 그래서 가점 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 기준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점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은 뭔가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출제자가 원하는 논점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이만큼의 반 정도가 빠질 정도로 이것도 잘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항상 히든 카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제자는 변별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그렇습니다. 악마라 했죠. 악마. 그래서 모든 시중의 책은 다 보고 들어갑니다. 출제를 할 때. 똑같은 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뭔가 차이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문은 쉽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고민을 많이 해서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기다 알파가 뭔가요? 자꾸 알파에 관심을 두는 분이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례를 제가 손댄 이유가 아 이건 제가 해야 되겠구나 생각한 이유가 바로 제 역할이 바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번 보세요. 저의 함정수사 답안지를 그걸 보시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 책을 그대로 잘 정리하시고 약간의 수정해도 좋습니다. 잘 정리된 책입니다. 그런데 약간만 색깔을 입힌다면 이거는 완전 활용점정이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에 제가 우유로 된 걸 적어놨어요. 기본적인 논쟁을 받들이면 더 큰일입니다. 0.1점 0.2점 더 받으려고 5점 10점짜리를 놓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해두시고 제가 도와드린 것은 조금 더 고득점 약간만 달라도 합격합니다. 주관심은 그렇습니다. 남과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과 다름이 있으면 고득점으로 간다. 남과 다름이 있으면 고득점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부분은 늘 기억해두시고 브린터 내드렸으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늘 공부하시면서 특히 시험장 가서 평상시 공부 평상시 공부할 때 기억하시고 이것도 평상시 공부 이거는 시험장 가서 이건 제가 할 일 제가 도와드린 일은 6번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